기수 오퍼스튜디오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끝까지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꼬이님들 김기수입니다 왓업 빠리 자 오늘은요 하울 영상 준비해봤거든요 올리브영에서 사온 것들을 제가 올리브영도 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러쉬 세트를 좀 사왔거든요 화면 보시면 알지요 이게 너무 많아서 다 끝내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몇 가지만 이 중에서 정말 많은 제품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추드리고 싶은 제품 몇 가지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간편해요 아침에 툭툭툭 발라가지고 쓰기도 너무 간편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노란끼가 많이 돈다 그러니까 적빛이 안 돈다 적빛이 안 돌아서 굉장히 좋게 썼던 아이예요 그래서 요번에 많이 좀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걸 사왔거든요 쿠션 블러셔 똑같이 요렇게 되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까 보시면은 요렇게 되있어요 요런 식으로 간편해요 그냥 아침에 툭툭툭툭 이렇게 치신 다음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쉐딩이 나오고요 그리고 윤광 피부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쿠션 같은 경우를 되게 선호를 하는데 금방 날아간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3CE 제품은 금방 날아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색감 자체도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잘 쓰고 있었는데 요번에 떨어져가지고 샀었죠? 우리가 윤광만 잡아도 사람이 달라 보이니까 요런 식으로 저는 딱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제가 올리브영에서 강추템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블러셔 한번 되게 은은하게 발려 블러셔 세 가지는 굉장히 은은하게 발립니다 여러분 어 이거 왜 발색이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발색은 다 되고 있어요 되게 은은하게 수채화처럼 딱 표현이 되네요 그리고 광도 돌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핑치 아니면 핑크야 근데 오늘은 핑크를 깔아서 좀 더 화사하게 티 안 나게 어 이거 색깔 내기 좀 이쁘다 난리 났어 너무 이뻤어 난리 났어 자 그리고 이런 쿠션에 블러셔를 바를 땐 여러분들 꽝꽝 도작 찍듯이 바르지 마시고요 여기 위에다가 얹어준다고 생각하시고 바르시는 게 훨씬 더 발색도 좋고요 밀리지도 않고요 뭉치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복숭아 워터 맞죠? 복숭아 워터 코랄 워터 복숭아 워터 왜 안 사? 자 이거 색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시죠? 음 색깔봐요 여러분들 너무 이쁘죠? 제가 이거는 진짜 강추해드릴게요 약간 복숭아 틴트가 더 적빛이 많이 돌고 코랄 워터는 약간 분홍빛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추하는 거는 이 색깔을 더 강추하는 이유가 이렇게 형광등을 딱 켜져 있는 워터 틴트예요 그래서 약간 분홍빛 도는 것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를 안쪽에다가 그냥 살짝만 이 색깔 너무 이쁘다 이것도 어 색깔 너무 이쁘죠? 여리여리하게 봄에 딱 발라도 너무 좋을 것 같음 벚꽃 색깔 맞다 벚꽃 이게 코랄 워터 왜 안 사? 왜 안 사? 왜 안 사? 왜 안 사? 이거야 오늘 아이섀도우에 맞춰서 조이프를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어머 어머 색깔 너무 이쁜 거 아니었네? 어 이거 이쁘다 그리고 갑자기 막 확 말라요 오 이거 이쁘다 그냥 이거 단독으로 바르고 아이쉬 아이라이너 이런 것만 해도 음영 안 잡고 아이라이너만 해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이런 느낌 음? 은은해요 펄이 와 여러분들 이거죠? 존예롭죠? 이거 마이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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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서현역 브러쉬 제가 이렇게 나무로 된 되게 클래식한 거를 되게 좋아해서 엠비 80번인데 이게 파우더브러쉬거든요 굉장히 모가 엄청나게 부드럽고요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근데 저는 이게 풀세트로 샀더니 26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26만원이면은 요정도의 퀄리티로는 정말 최고죠 가성비죠 이렇게 닿을 때도 그렇게 쓸리거나 아프거나 그런게 없고 굉장히 뭐가 부드러워요 MB02번 이거는 뭐가 이렇게 납작해요 이렇게 보시면 납작하죠 요런 납작한 브러쉬 같은 경우는 크게 크게 요렇게 두드려가면서 요런 식으로 두드려가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쉐딩할 때도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쉐딩할 때도 굉장히 좋아서 요거 여러분들에게 강추드릴게요 이게 MB02번 ANC2001번 이거는 하이라이터 브러쉬인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노즈쉐이딩 같은 경우는 제가 두개에 세개 정도 샀거든요 2018년도를 맞이해서 이거 18번이에요 MB18번 노즈쉐이딩으로 딱 좋고 딱 이렇게 경계가 곡선이 정확하게 커팅이 딱 되어있는게 아니고 이렇게 부드럽게 원형으로 이렇게 커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노즈쉐이딩 할 때도 굉장히 좋고요 뚱뚱하지가 않아서 좋아요 이게 뚱뚱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세밀하게 코쉐이딩을 할 수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러쉬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는 요런 클래식한 디자인의 MB18번 요거 여러분들에게 강추시켜드릴게요 서현역 브러쉬는 내가 봤을 때는 멀티의 개념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러쉬 중에 하나고 저도 이제 곧 브러쉬를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아이라이너 브러쉬, 립브러쉬 이렇게 사왔는데 립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넓은 영역의 립브러쉬 풀바를 했을 때 립브러쉬로 딱 좋고요 그 다음에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게 정말 뾰족하게 되어있어요 이거 에보니 3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커팅면이 되게 얇지만 위에가 직각으로 뚝 잘라 있잖아요 언더레쉬를 이렇게 바로로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딱 좋아요 그래서 요것도 추천해드리고 요거는 정말 명물허전이죠 요거는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해서 세밀하게 세밀한 표현이 가능한 그런 브러쉬고요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브러쉬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게요 ANC 118번, ANC 119번 요거는 디자인이 요렇게 되어있어요 아이라이너인데 요렇게 되어있어요 하나는 크게 그릴 수 있는 거 하나는 세밀하게 옆에 꼬리를 살짝 세밀하게 따줄 수 있는 그래서 요렇게 크기별로 두 개를 사왔어요 근데 제가 쭉 사온 거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하나도 버릴 게 없죠 너무 괜찮죠 그 다음에 ANC, 이거는 ANC 127번 T 요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스머지 할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제가 스머지 굉장히 좋아하죠 스머지앤드 스머지야 요거 할 때 되게 좋은데 요거를 하게 되면 경계선을 풀어주는 데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눈화장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만능템이에요 요것도 되게 강추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이거 정리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다니면서 정말 예쁘게 화장하면서 예쁘게 화장도 시켜드리고요 막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사?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올리브영에서 제가 추천하는 템들 요번에 내가 사온 것들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브러시도 제가 쫙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하울 영상 여기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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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